안녕하세요 넷진마스터드 입니다 지난번 알리칸 케이스 4종 리뷰에 이어 이번에는 4종 나눔 당첨자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링크를 입력하고 응모자의 중복 당첨을 방지하고요 다음으로는 제 닉네임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이 다시 당첨되지 않도록 체크하고 이제 숫자를 입력하면 총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이 19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 색상 부터 당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브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이제 골드 색상 당첨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따루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민트 색상 민트 색상 당첨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윤님 김윤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핑크 색상 마지막으로 핑크 색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더 윈드업 버드님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 당첨자 네 분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화면에 보이는 방법으로 PC나 스마트폰에 스크린샷을 찍어서 전부해 주시고 자택 주소와 연락처 성함을 메일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 내로 당첨 확인 메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다른 분 중에 임의로 한 분을 선정하여 다른 분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